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캠시스를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봇, 세 번째 나스 미디어, 네 번째는 서지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? 네, 우선은 첫 번째로는 캠시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7일 주력 종목으로 선정이 됐던 종목이고, 그 이후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만, 여전히 좀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전일 뉴스와 함께 주시세가 좀 나왔던 흐름들이 있는데요. 초음파 기반의 배터리 진단키트 개발 소식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폐 배터리를 공급은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함을 좀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이 캠시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지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캠시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섹터로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. 테슬라가 이제 레이저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카메라 센서로 좀 교체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에 수출되는 테슬라에 대한 모델들은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, 현재 지금 다른 해외에서 생산되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고가형 모델에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카메라 센서로 전부 교체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, 카메라 모델을 생산하는 캠시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테슬라는 삼성전기를 통해서 카메라 모델을 좀 상상받고 있고, 그 생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캠시스는 직접적인 수혜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캠시스가 전일 좀 강한 시세와 함께 들어왔던 수급들을 살펴보면,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들어왔고, 최근 하락폭이 있었다가 상승자리에서 개인들의 손절매가 나왔기 때문에, 오히려 좀 조정 국면을 활용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노려보실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ETF가 출시되면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, 특히나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로봇 파일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로봇 파일을 통해서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음식을 만든다거나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그동안에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, 해외 시장에서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022 로봇 월드에서도 로봇 카페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좀 추세적인 상승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캠시스와 오늘 레인보우 로봇 팁스 좀 살펴봤고요. 주력 정보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